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도 짧다 시간이 촉박하면 택시를 탔어야지 아 이 시간은 택시보다 저기도 빠르고 무엇보다 시티 트렌드 시티 트렌드 이전에 왜 늦었어 아 유린섭 변호사 갑자기 자료카피 1200장 시켜서 인턴 장준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이 뭐라 그랬지 로봇청소기 그래 사람은 착하고 겁나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는 항상 2% 부족한 인간 어우 부족해잖아 꽤 괜찮은 후배죠 러블리한 후배 맨날 같은 색 넥타임은 안 메면 사랑해줄지 말지 고민해볼게 오 스티브 잡스 맨날 똑같은 털고 내기 입었는데 난 고집보다 센스 있는 남자가 더 좋아 그래 그래 고집이 고집이 시티 수단